짠 비탄 받고 말지 와 비탄 엘리트 날 먹 날 먹 날 먹고 와 행복한 것 이미 글러먹은 것인데요 가챙이 가챙이 아 진짜 뱀 이벤트 좀 삭제하면 안되냐 저거 오 어떡 어쩌라고 저거 왜 만들었어 아니 뱀 진짜 뱀 머리 뽑아버리고 싶다 뱀 머리 저거 뽑아서 들고 다니는 선택지 하나 줘야돼 50골드씩 밖에 아주 커니 감사합니다 몬도금이지 어 라가블린 아냐 이거 아니네 슬더스브금인데 아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다 어 유독투장 저주 하나 받고 뱀 머리 괜찮은데 저주 하나 받고 뱀 머리 맞는거지 뱀을 죽였으니까 규칙준수 받아야되나 1규준 450.. 아니 500.. 500골드가.. 시세인데 뱃머리였고 규준에 500골드면 남는 장사인데 조금 많이 남는 장사인데 2규준.. 낫다.. 아드.. 아드.. 바다주시오.. 소주? 소주 연금 아 미친 시너지 나중에 벨트도 줄 셈인가 그보다 지금 조금 망했다는 생각이 망했 지 어 말한거 맞지 내말 맞지 공격카드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본인 승률이 낮은 것 같다면 공격카드를 챙겨봅시다 공격카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유독밖에 없는데 와우 연금 꼴 고 예 nom 파란 해 맹독이요? 별로 도움 안될 것 같아서 나 돛없다 이것들아 발돌림? 자식들 0골드 털려고 그 고생했는데 결국 죽었구나 딱히 불쌍하진 않고 다음 생에는 착하게 살렴 나이닝님 박았습니다 연금 좋아요 연금 좋은 카딩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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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 부재? 야 씨.. 표창 부재 표창 부재 표창 부재 아잇 그지 아이고 또 엘리트 못 잡으면은 점수 안 나오는데 이거 미션이 좀 극단적이구만 아잇 뭘 집어야되지? 이게 코스트가 3코스트라서 약간 탑이 없네 4코스트덱도 아니고 지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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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몹트 33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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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핵 취약 취약 보다 났겠지? 맹독 예비 예비 넣고 전략가나 조금 더 돌리까? 맹독 줄어 이빨 실종 빈 에 마이 맹독 아 표상 아이고 이런 수비 대갑축 개꿀 20승 차원 열리기 전에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덱을 되게 많이 짰었어 아 아 아 괜찮네 다행이다 스킬 카드만 졸라넣고 스킬 딜 나올 것 같은.. 우와 세상에.. 헐 화이팅 아이 시공 쪼아님 부엌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와 와 히오스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쥬스다 내가 소주 없지 네 머다논에 갓 당연히 있어야겠죠 예비 제비 제비 고개 네 머다논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세 장 지워야 되지 당연히 세 장 지울 수 있을까 조금 빡셀 것 같긴 해 개도나 찾아보죠 현돌망치 다 다 지금 별로라서 전문성 반사신경 반사신경 또 나왔어? 투데이더님 반갑습니다 한 장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버리기가 없어 한 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 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반사신경 이거 망했다 물음표에서 딜카드 하나 지울 수 있어야겠네요 물음표에서 한 장 지우고 다음 다음층상점에서 하나 더 지우고 에피크로스님 반갑습니다 소드덕 추락 이벤트에서 타격이라도 하나 지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추락에서 뭐다 놓은 놈. 고개 하나 더 충분히 할만하죠. 반사신경 전략가 미친듯이 카드를 썩고 있습니다. 미친게 아닐까. 야 잠깐만 방금 야 이거 물음표 아니 진짜 돌았나 아니 진짜 이게 게임이야. 뭔가 사지그래요. 비우신같은경. 비우신이 진짜 돌아라니깐. 비우신이 진짜 돌아라니깐. 비우신이 정말 돌아라니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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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카드 얘기하는 겁니다 불쾌팠다죠 어 어흡 마잉갓 그냥 여기서 죽었는데? 대단어도 빠졌고 근데 뭐 어떻게 막을거야 아 근데 막긴 막았네 그냥 죽었는데 그냥 죽었는데 그냥 죽었는데 그냥 죽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라소온. 미라소온 좋네요. 무건 필요없고. 펜터그래프 있는데 보스만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와 펜터그래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퀴? 아니야 이거 빨리 저거 모드 변경하기 전에 때려야 되는데. 근데 핸드 터졌어 지금. 아니 유독가스 왜 이렇게 안 나와? 나 미라소온인데. 아니 끝까지 안 나오네. 어. 개꿀. 아 대단한 빠졌지. 아시.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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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이번 터 Mats네. 허! 실선. 이거 그냥 도기나 더 걸면 되겠다 이제 좀 대단원 모양새가 갖추시나? 달팽이는 뭐.. 저거.. 유독 도장이라서 대단원 안쓰고 잡을 것 같네요 발돌림 같은거 하나 더 나오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제비도 있고 발돌림도 있고 략까 하나 더 준다고? 글쎄.. 달팽이가 문제지 결국 략까 하나 더 놓고 예비강호할까? 넣을만한데? 그러면은 엘리트 못보고 강호해야 되잖아 엘리트.. 엘리트 봐야 점수 챙기는데 점수 미션이 이렇게 힘듭니다 점수 미션이 이렇게 힘듭니다 3,000점 넘기려면은 맞으면 좀 힘들텐데.. 125점 해치다고.. 10,000점 반죽이 monks 그치 그치 이건 정말 저의 플러스.. 1,000점 지금도 보게랑 예비 좀 빨리 강화를 해야 되는데 엘리트 퍼펙트 중첩 됩니다 점프작 할 때 거의 메인이죠 고개가 나와줄까? 아이씨 그걸 믿었음 아이씨 아이씨 맞네 에 들어가 나오냐 이게 야야야야 아니 미친 고개 제비 이것들 미쳤나 진짜 이 곡의 이재비 아이고 엔트13333님 7개월 보도 감사합니다 와 7층 7층이다 감사합니다 가방님도 미쳤나 이 게임 수준 진짜 가방님도 사이언스 오챙이 버리는게 아깝겠는데 미션 때문에 저거 타격 남은거 하나 지워야 여전히 뭐 Hakk 쟤 근데 제 화상 다섯 장씩 넣으면 좀 답 없을 것 같으니까 포션이 좀 아깝긴 하지만 지금 좀 때려놓죠 미쳤어? 46승에? 어 회식에다 와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싼 알 나올 수도 있지 그래 아 타격 마저 지우고 다음 층 가서 한 장 더 지울까? 일단 딜 카드 3장은 됐네 거울 발돌림한가? 근데 거울 사면은 다음 층에서 하나 못 지우는데 만약에 돌 있을 거면은 불쾌나 불쾌나 발돌림 공중재비 이거 3개 중에 하나 덱 돌리는 거는 지금 문제 없어 가지고 게다가 해시계도 나왔고 아니 지우면 새지니까 지우는 거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락가블린 최고예요. 락가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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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를 수 있지 민포? 민포도 괜찮네 민포도 괜찮네 구코스트 불쾌 몹시 불쾌해진 깨어단자 할아버지 흑웅 호구 진화 스븐 해시계도 있고 컷인 포션도 있고 창발병패가 클리어 점수가 없더라구요 그래도 퍼펙트 점수는 있겠지 창발병 점수 미션은 약간 충족하기 힘들것 같긴해 있겠죠 있을꺼야 아이씨 아 키보드로 해야겠다 아이씨거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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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 안되겠구만 이거 하니랜더도 지금 못하지 으음 놀림벨 괜찮은 굳이 필요 없고 멤버쉽 뭐 타격이나 주면 되겠지 막보는 상태 이상은 없기 때문에 잠시 여기서는 어랄 아주 이거 패치했음 기존이 48층이라서 약간은 46층에서 나왔지만 아이큐 버튼 누를 때마다 아 뭐야 지금 대단원 아니면 못 때리네 다 지워서 무력화하러 데려야 돼 혜식의 스택 때문에 좀 공회전을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일단 가지는 필요 없어 흐리탐 흐리탐 있으면은 퍼펙트 하겠네 근데 완넘 하지 않았나? 잘 모르겠고 완넘 했던 것 같은데 유령을 지금 먹을까? 아니야 어차피 돌건데 나중에 먹자 어차피 덱이 돌아가니까 골칫거리 태우고 무사히 깬 것 갔네요 흐리탐까지 있으면은 이게 맞진 않겠지 매니저 점점 흐리태지는 방향 점점 흐릿해지는 방향 양초는 괜찮습니다 난 방금 대단원 가기 였는데 사일런트 덱 돌리는 데는 별 이유가 없지 상탱상 들어오면은 이게 성가셔지니까 그전에 방어도를 충분히 쌓아놓읍시다 불쾌 미리 써놔도 되니까 방어도 그렇게 신경 안써도 되겠다 0 곱하기 15 꼴 좋다 심장색 심장한테 안 나가든 심장한테 안 나가든 유령형 해방합시다 유령형 해방합시다 한때 유령해방에 힘썼었지 유령군이 유령은 이제 자유예요. 아 확실히 상태 이상 들어오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좀 답답해지네요. 이래서... 이래서 제거가 필요했어. 경안에 갇혔어 문다가. 뚜껑도 열어줘야 돼 독은 저거예요 유독가스 야 고개뿔이 빠지네 뭐 상관없겠지 아이언 클래드였으면은 병속에 든 채로 불탔음 아이 젠장 무의미한 저항이다 제비 고개 딱 밑에 들어가 있는 거 봐 역겨운 게임 끝 아예 45분 넘었네 과연 점수는 짜라짜라짜라잔 3차는 안될 것 같아 오오 넘네 대박 와우 세상에 이 정도면 만족하고 자러 갈 수 있어 어 인정 벤입니다 나가세요 여덟닷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션 성공 이걸 대단원이 완덤이 확실히 세네요 완덤에 20 받으니까 400점이지 그러면은 와우 대박 라카블린 풀버전 님 감사합니다 sure it'll be it'll be I think I've got two